안녕하세요. 셀렉스타 대표 김세엽입니다. AI 올인원 데이터 플랫폼 셀렉스타는 20만 이상의 작업자를 보유한 크라우스워치 플랫폼 캐시 미션을 통해 AI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기업입니다. AI 산업은 점점 더 학습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솔루션만 제공하는 1세대에서 플랫폼 소싱과 AI를 통해 레이블링 최적화하는 2세대로 그리고 저희를 포함 3세대 기업들은 데이터 센트릭 AI 입각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뛰어난 작업자들을 판별을 내는데요. 또 하나는 필터링 기술입니다. 작업자가 데이터를 찾고 레이블링하는 시간을 단수시켜주는 기술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동 레이블링 기술을 통해서 작업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크라우스워싱과 AI를 모두 안주시킬 수준으로 확보한 경제 업체를 전무하기 때문에 SKS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더욱 뛰어난 기술을 갖춘다면 셀레스타가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셀레스타의 기술로 AI 학습 데이터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